Q. 아프다시피 thinking of how... 메스와 함께 하고 갈까요? 샤콘데? 그렇지? 야 이즈리얼 돈 벌러 온다 하하 근데 설계 방해하지 말라고 이것이 극방관 샤코다 나는 방관을 잘하지 오우 이것이 극방관 말 그대로의 방관 어어? 저걸? 아니 이렇게 혼돈이야 그만해 아니 적당히 해야지 리븐 2개 날리고 싸보실 미안 메롱 어이 죽겠잖아 오호호호 도발을 하신다라 뭐야 건보홍 빌런이야? 도발 대전 한번 해보세요 3레벨 까비 이건 낚시냐 저거 전혀 관심이 없는데요 집 가야지 얌 좋구요 아따 나 총시계 들어가지고 그거지? 비스킷이 없구나 하나도 있다 자꾸 도발하네 금방지게 CS 안되세요? CS 차이 좀 많이 나는거 같은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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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셨어요? 즉 끝 흐허허 으하 하하 하하하 헤너리 아 잠깐만 이거 육랩 이구나 하하하 아 리신이 겨금치고 모시게만 먹어가지고 뺏어야 되는데 융립 타이밍인거 계산 못했다 박스 개스 좀 많이 늘려야겠다 정근이 잘 밟아주네 박스 검? 설마 슈진가냐? 아이씨 어리절절 잘하네 암 의왕 의왕 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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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 애왕 쩔한데 이건 무슨 안 돼 래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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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보험 좀 그만들어 아우씨 미미하게 안걸리네 제법인데 잡니? 못 맞췄지롱 이럴려고 처식이들아 찌롱 니가 변태같이 하면 나도 변태같이 할거야 내가 어떻게 하나 봐라 원래 탱을 선택하는 것도 약간 변태같이 해야 이기는 법이에요 뿅 뿅 하하하하 감전 터트려 찌롱 뿅 하하하하하 아유 한손 그만 싫어 하하하하하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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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쓰세요 잘가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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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무? 게임 재밌게 비벼지는데? 이즈가 너무 큰 거..가 좀 거슬리긴 한데 뭐 어쨌든 나 이렇게 변태같이 갈꺼야 나같애 으 역겹다 방어 120 이것이 역겨움 방어가 12레벨에 120 앙 앙 앙 앙 앙 아이고 그거 아니지 하하하 에잉 안녕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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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전이라는 것이다 어? 잠깐만요 . 하하 하하하 아 그 방어력이 좀 높아갖고 안죽왔네요 미안합니다 하하하하하 아흐 자존심이 있지 어 라인스워블 해버린다고? 안되겠구만 이즈가 3코어인데? 난 지금 2코어 나부랭인데 이거 괜찮을라나? 우와 뭐야 이거 미미하게 안 걸리는 거 싫어하냐 이거? 들어와 보실래요? 아이구 아이구 하나 더 있는데 아이구 흐하하하 제가 바텀을 가야겠네요 어허 이거 타자야되나? 에이 리신이 바텀을 막아주니까 막타게 꿀 뭐야 주세요 죽으세요 미안해 으아아아 살려주세요 흐하하하 저희 조합이 되게 단단한 조합이라서 루시안만 좀 살리면 한타 괜찮거든요 제가 일단 제라스만 볼 것 같고 거기 서세요 흐하하하 얘 왜 11레벨이냐 아저씨 흐하하하 뭐하세요 흐하하하 레벨이 4레벨이 차이나는데 그걸 덤빈다고? 뭐야 제라스 봐줍시다 음 거기 빡슨 댕? 흐하하하 빡슨 댕? 피했는 댕? 피했는 댕? 피했는 댕? 너 얘랑 놀고 있어 기다려 봐 얘 좀 죽이고 어 잠깐만 좀 아픈 뒤? 안되겠어 어 야 그거 안다고? 저기요? 우어어우우 지금 저는 그냥 제라스만 봐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공포 걸리면 끈살이지 롱 아야 제라스 전 버텨주고 박스가 제 역할을 했거든요 페룻박스 음 바론 그만 쳤으면 좋겠다 제라스가 아직도 여기 있을 겁니다 그렇다는 건? 제라스 여기 잡아봐 걸려서 죽는건데 어? 여기 박스다 와 순 타이밍 아! 준자 못 눌렀다 그래 낫지 않다 CC 걸려가지고 준자 못 눌렀어요 블루 빨리 빼먹고 연기 에어 이럴보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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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어그라할 뻔 암 에어 에어 엉마 안으로 끌어주고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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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퍼! 오케이 아주 좋아요 내 분신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득봄 나이스 게임 끝났다 뭔데 내가 딜량 1이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